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원킴 님이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오픈소스 끌어다 쓰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이 시대를 못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오픈소스 오픈소스 까내리는 애들 그 틴노바 애들을 오픈소스 덕지 덕지 붙여가지고 막 대충 만든다고 욕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어 팩폭으로 뚜드려 팼죠 아니 팩폭을 떠나서 그냥 사실인걸 어떻게 어 그 오픈소스를 막 끌어다 붙인다고 막 비하라는 거야 근데 그게 오픈소스가 하나 가져들고 대충 쓰고 이런 거면은 뭐 그래 적당히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많아지면 이 서로 오픈소스 두가지 오픈소스의 기술이 부딪치거나 내 어플리케이션을 녹여내려면 이 사용법 같은 걸 잘 숙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가르칠 때는 더 오픈소스를 심도있게 보고 쓰게끔 가르치긴 하거든요 근데 오픈소스를 쓰는 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 그 이걸 보여드린 적 있었죠 팝 플레이어 같은 경우 다음 팝 플레이어 하나만 보더라도 프로그램 정보에 저작권 정보 들어가면 다 오픈소스 여기 촤악 오픈소스 카카오 잖아요 카카오 여러분 좋아하시는 카카오 카카오도 그러고 네이버도 그래요 네이버도 그러고 다 그래 약간 자기네들이 쓰는 오픈소스는 착한 오픈소스야 그러면서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오픈소스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픈소스 안 쓰고 진짜 막 그 간의 소공업으로 막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 주로 이제 시계 발주자들 중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일하다가 그런 애들 치고 회사에서 좋은 평가 받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서 중요한 코어 라이브러리라 직접 만드는 거는 완전 멋있는 거죠 그런데 저거 굳이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 써야 돼?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훌륭한 오픈소스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진짜 잘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장점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것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랜 역사가 쌓여서 이제 디버깅이나 여러가지 테스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버그 확률이 스테이블한 버전을 받으면 버그가 상당히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직접 자기 혼자 만들어서 자기 혼자 테스트하는 라이브러리가 얼마나 괜찮겠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진짜 웃겨요 지금 제가 크롬에 대해서도 보여드릴까요? 크롬에도 오픈소스 이렇게 있거든요 크롬이엄 오픈소스 프로젝트 비롯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초에 만들어진 브라우저입니다 라고 구글에서 말하고 있죠 크롬이엄 프로젝트 자체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기초에 이어진 만드는 브라우저입니다 라면서 크롬에서 사용한 오픈소스 자체를 엄청나게 많이 표기하고 있죠 존나 많아요 이거 이거 다 구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구글에서 쓰면 착한 오픈소스인가? 제가 IT 업계에서 그렇게 많이 욕을 먹어가면서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욕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 잘못한 게 그냥 내가 싫은 거잖아 나라는 사람의 태도가 싫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날 싫어하는 건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없는 말 만들어서 욕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죠 학생들이 만드는 거는 제게 가치가 낮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길래 제가 저런 걸 보여줬죠 저런 거 보여주면 그 영상에 크롬이 쓰는 오픈소스는 착한 오픈소스고 니네가 쓰는 오픈소스는 나쁜 오픈소스다 라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고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무지에서 나오는 용감함? 사실 그런 게 일상에서도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 어이없는 거죠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글을 찾아보면 글쎄요 그렇게 훌륭한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제 기준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무지하면 용감하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이제 깠는데 이제 뒤에 읽어볼게요 전공과제 같은 거 할 때 라이브러리 절대 못 쓰게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은 어...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코어 자체를 공부시킬 때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쓰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순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 측면에서 그런데 그거를 고지곳대로 주장하시고 고집을 피우는 교수님이라면 어... 별로예요 음... 왜냐하면 실제 실무에서 아까 크롬이나 이제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 어느 기업을 말하셔도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이라면 저는 오픈소스 내역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라이선스라는 게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움말에 있으려나 파이어폭스 정보 보면 파이어폭스에서도 라이센스 정보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소스죠 오픈소스를 안 쓰고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라이센스는 제가 옛날에 개발자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개발자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이제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로 나눠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오픈소스를 직접 만드는 분들은 1차 생산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보여서 파이어폭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긴 jQuery도 사용됐고 이런 집을 푸는 것도 이런 라이브러리도 있고 구글에서 사용한 라이센스들도 있고 구글 기어 관련된 것도 있고 웹브라우저가 오픈소스에 거의 집약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말 못하죠 근데 뭐 하루이틀이어야지 이런 게 저는 현업에서도 이런 경험 많아요 현업에서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은 부글부글하던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잘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대부분 무지한 사람이 용감하죠 보시면 이렇게 라이센스를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안 하면은 불법이라서 나중에 그 뭐지? 고소미 뚜껑아져요 그러면은 그 라이센스 저거 위반하면은 예전에 그 오라클사에서 구글 문제 생겼을 때 구글이 배상을 되게 크게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죠 어쨌든 그 교수들이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교수들은 사람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무지할수록 이건 지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훌륭한 교수님들도 있을걸?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로서 훌륭한 교수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교수님들은 글쎄요 다 최악이었어요 저 제 입장에서는 난 보였어 내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근데 이제 전공생들이 다 애들이 초보고 그러니까 적당히 가르쳐도 클레임 잘 안 걸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현업 개발자였기 때문에 저 교수가 양아치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 수가 있었어 저 새끼 뭐야? 막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사실 누구 어떤 교수라고 말하면 명예훼손이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교수들이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경험한 교수들이 더 그런가? 난 근데 교수 한두 명 접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전공생들과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하고 저처럼 성격 들었고 저처럼 막 짓설적이고 학생들한테도 바로 야 이거 최악이야 이거 다시 해 뭐 이렇게 하는 저처럼 이런 성격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제 진심을 다 알아주더라구요 왜냐면 진짜 나는 그 친구가 너무 걱정이 되거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저를 저격해서 쓴 글은 없어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오히려 기계인 팀장이 말 심했다고 이렇게 욕한 경우 있었는데 저는 없었어요 다른 파트장들도 없었구나 저는 생각보다 제가 막말하는 것 치고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편이거든요 특히나 팀원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 줘요 제 진심을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저 수료자들한테 상담 고마운데 어쨌든 다시 본론 돌아가서 교수들이 배운 환경이 보통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래요 제 생각은 왜냐면 석박사를 한다는 건요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사람이 주로 석박사에서 하는 논문들의 종류를 보면 왜냐면 교수되려면 석박사를 주로 따니까 그러면 석박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만드는 채팅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의류에서 단추 하나 그런데 단추에 쓰이는 소재가 남바 어느 정도 온도까지 견디는가 뭐 이런 연구라든지 옷에 소재가 있는데 그 신소재를 만들면 가볍고 따뜻한 소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좀 옷에 쓰이는 코어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컴퓨터 공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본인들이 한다거나 연구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교수들의 꽃은 어디냐면 오히려 학부생 때는 교수들 차이 별로 안 나요 저는 이거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교수들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석사나 박사 레벨이에요 그래서 석박사 레벨에서 그 교수가 어떤 연구를 대학원에서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를 했었고 그 분야의 전문간지를 보고 그거를 배울 때 그 교수 레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한다거나 이럴 때가 훨씬 교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마다 주특기가 있어요 뭐 그 맞아도 안 되는 무슨 컴맹스러운 교수도 봤어 나는 많아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인맥으로 막 들어가는 교수도 많고 근데 솔직히 학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가 지금 중요한 거냐고 내가 지금 이걸 잘 배워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그 참 애매한 거죠 근데 학부생 때 배우는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면은 차이 나봤자 그냥 모든 학교가 10% 20%나 해서 좀 뭘 더 배운다 안 배운다 차이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너무 학부생 때 배우는 거를 너무 막 깊게 안 하셔도 돼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보다 더 레벨 낮게 배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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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는 해보는 건 좋은데 괜찮아요 라이브러리를 안 쓰고 직접 뭐 자료 구조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것만 하는 거는 반대예요 만약에 그것만 엄청나게 강조하는 교수라면 아마 현업에 대해서 모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현업에서는 검은사막이라든지 이런 게임 직접 엔진을 만든 경우 제외하고 근데 그렇게 직접 엔진 만드는 분들도 아까 그런 오픈소스들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걸 안 쓰고서는 현대 사회에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염료를 직접 만들어서 그리던 시대의 그런 풍이 새로운 염료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정말 좋은 미술가나 염료 제작가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미술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염료 만들다가 에너지 다 빼버려서 실제 현업에서는 게임 엔진들도 굉장히 많은 내부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오픈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게임 엔진이 없던 시절에는 게임 개발이 제작 기간 3년 한 것 대비 되게 퀄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좋은 게임 엔진들이 그런 걸 다 해주니까 굉장히 빨리 고퀄리티 게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니지도 그렇고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것도 그렇고 요새 게임 엔진 안 쓰고 안 만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 정도로 대형 게임들이 그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요새 대학에서 배우는 거랑은 현업이랑은 니지가 좀 다르죠 대학은 순수한 학문적 탐구적인 성향이나 코어적인 거를 되게 신경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실무에서는 실제 나온 아웃풋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더 웃긴 게 뭐냐면 팀노와 팀원들 중에서 그게 되게 시간이 많이 남은 친구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여기 와가지고 한 2학년 때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공부한 때 3년 정도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또 과에서 되게 잘 나가 교수들도 이뻐해 개발 잘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성해내진 못했는데 대부분 10명이 그러면은 거의 10명 가까이가 학교에서 그래도 꽤 개발 잘한다고 소문이 나요 팀노바 졸업생들은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많이 혼나던 친구가 있어요 내가 너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내가 막 이렇게 지랄에 발광을 하는데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거 왜 안 해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지랄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지랄이 안 해요 근데 어 그러면서 했던 친구가 있었어 근데 얘는 진짜 많이 혼났어야 돼 그 걔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꽤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난 거예요 걔가 그래서 학사 레벨에서 랩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니가 랩에 들어갔다고 내가 그랬지 보통 학사는 랩에 안 껴주잖아요 실험실에 잘 안 껴주는데 걔는 잘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아니고 뭐지 이오스인가 그걸로 뭐 뭐 그 연구 프로젝트 했다 그러더라고요 블록체인으로 어쨌든 사랑 많이 받죠 그러니까 교수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온 배경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지 않으니까 교수님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 어떤 아이비리그에서 오신 교수님 대단하신 교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보통 거역하지 않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연구자가 된다면 그렇게 코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저렇게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글에 오는 많은 개발자들 중에 저런 오픈소스 구글에 있는 개발자들이 다 학부생일 거라 학사 출신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런 오픈소스를 선정하는 것도 박사나 석사들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실험도 있고 굉장히 많이 테스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구글에 석박사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은 저렇게 오픈소스로 나온다는 거죠 오픈소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얘기가 시사는 바는 실제 실용주의적인 개발 실제 시장이냐 아니면 내가 연구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교수의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업에 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저런 방식만 고집하는 교수라면 그 교수는 제 생각으로는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오픈소스도 한번 써보시고 오픈소스를 쓸 때 그냥 쓰시지 마시고 이 오픈소스가 왜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오픈소스의 내부의 아키텍처적인 측면도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공식 홈페이지에 어렵게 쓰여져 있는 기술 문서를 보시면서 이해 안 돼도 보시려고 노력하시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다 보면 이해됩니다 조금씩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인 건 사실이어서 아무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